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프로젝트의 최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엔 파이썬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한 악성코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 오른쪽에 책은 파이썬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한 악성코드 분석 제목이 똑같죠.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도 좋구요. 근데 저랑은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것과는. 이거는 이제 거리가 있는게 이거는 조금 뭐랄까 저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 책이라고 보시면 되요. 주제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고 저도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꽤 있긴 한데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르니까요. 이 책도 한번 사서 참고해보시면 굉장히 좋구요. 어쨌든 제 강의도 이 책을 보신 분이더라도 완벽하게 동파를 하셨더라도 제 내용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제 것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미 촬영을 다 끝내고 OT를 찍으러 온거에요. 왜 OT를 이렇게 나중에 찍냐 저는 이전에 한번 이제 다른 강의를 찍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OT를 나중에 찍을걸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강의에서의 전반적인 그 맥락을 제가 이걸 촬영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틀을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OT 영상은 이 챕터를 다 끝내고 나서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전부 다 찍었는데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실습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면서 하시면은 좋게 한 4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노력을 했고 일단 파이썬 기초를 다루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지만 파이썬을 배우시면서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 지금 이 12시간, 13시간을 독발을 하신다면 파이썬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전제적인 내용은 한번 이 목차를 통해서 같이 볼게요. 이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1은 이제 윈도우 실행 파일 구조를 분석하는 p프레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파이썬으로 제작된 스크립트인데 이거를 분석하는 내용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파이썬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환경 구성에 대한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하구요. 이 p프레임이 우리 p파일 구조를 분석하는 애라서 p파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p프레임을 분석을 하는데 이 p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정규 표현식이나 제이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그 다음 장 지금 파트1인데 파트2, 파트3, 파트4에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 애들입니다. 제이슨, 그리고 정규 표현식.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서도 IT를 계속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맞부딪히게 될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정규 표현식과 제이슨 반드시 여러분들 습득해서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2는 이제 악성코드 분석 서비스인데요. 악성코드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악성코드를 수집하는 멀트립을 하는 파이썬이랑 클람AV를 분석을 해볼까요. 얘는 이제 사실 심플풀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분석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오픈소스라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응용할 거라서 파트4에 가서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파이썬 스크립트로 이제 바이러스 토탈에 대한 지리를 자동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악성코드도 수집해보는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딩도 해보고 파이썬 분석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파트3에서는 악성코드 분석을 자동화할 겁니다. 파이썬으로 제작된 쿠쿠박스라는 애를 사용할 거고 이걸 통해서 자동 분석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 분석을 진행하고 이 Yara라는 애가 있는데 시그니처 패턴 탐지를 하는 애입니다. 근데 이 Yara 룰을 작성할 때는 Yara 제너레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Yara 제너레이터에 대한 파이썬 스크립트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서 배웠던 멀티리브 수집과 분석 자동화, 쿠쿠박스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수집돼서 실습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마지막 파트4에서는 백신 프로그래밍을 다루는데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3까지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뒤로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exe로 이제 릴리즈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 남의 코드를 분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프로그래머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법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가장 중복적으로 보통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기 쉬운 그런 프로그래밍 작성법 코드 작성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의 코드를 보고 분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이제 그 이걸 역경을 거쳐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말하는 대로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오신 분이 어떤 작가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4를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힘듦과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깨트리는 제가 봤을 때 이것까지 하면은 파이썬은 초급은 그냥 넘어가고 중급 이상의 스케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의 프로그래밍을 한 것을 다 뜯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다 뜯어보니까 다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백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마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들으시면은 분명한 이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굉장한 공부가 될 거라고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악성코드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얻고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초반이거든요. 부디 2017년도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좀 새로운 스킬들을 익히는 그런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윈도우 실행 파일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